이제 나도 샤이닝스타 스쿨의 학생이야! 이제 나에겐 반짝이는 미래가! 아직 한참 이르거든요, 병아리 신입생? 아이돌에게는 춤과 노래는 기본! 작곡에다 프로듀싱, 연기, 진행, 개그, 요리! 필요한 재주가 한두 가지인 줄 알아? 흐음! 그럼 어떡하지? 뭘 어떡해? 하면 되지! 샤이닝스타 2화! 두근두근 내가 잘하는 것은? 나라의 첫 등교를 기대해주세요!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! 아멘